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은 국가의 주요자리에 누가 임명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역안배 혹은 지역균행에 신경을 줄곧 써왔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결속과 통합에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 내실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바깥으로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하죠 사람들은 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주로 의견이나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근래에 부쩍 느끼는 것입니다 지역색이나 지역특성은 너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속상에서 누구도 언급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언급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또 섬세하게 주의깊게 다뤄야 됩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근래에 특별히 감지하게 되는 것은 검사들이 아주 선망하는 그런 요직에 유난히 전남 출신과 전북 출신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대본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 임명되는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게 되는데 오 이 양반도 고향이 전남이네 어 이 양반도 고향이 전북이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잦습니다 근래에 본 경험 가운데 이런 경험은 아마 처음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어제 제가 공병호TV에서 뭉갤 것을 뭉개야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관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작업을 딱 하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켜니까 김대희라는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댓글 내용이 바로 인사의 지역평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담아놨다가 오늘 방송에 계획 없이 이 주제를 한번 다루게 됐습니다 김대희씨 댓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라도 인구를 다 합쳐봐야 경북 대구 인구밖에 안 되는데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인구는 800만이나 된다 경상도 인구가 800만이나 더 많은데 검찰 빅, 포, 아주 중요한 네 자리는 전부 전라도다 이게 나라냐? 대구, 경북은 70년대도 500만, 지금도 500만 50년이 지나도 발전 하나도 없다 이렇게 김대희님이 인사의 편중뿐만 아니고 지역 간 그런 격자 학대에 대한 부분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오랜만에 인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2010년이니까 한 10년 전이니까 좀 오래된 자료죠 2010년 기준을 보니까 수도권에 2384만 명이 살고 그 다음에 호남권에 499만 명, 500만 정도 삽니다 그 다음에 영남권에 1270만 명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호남에 비해서 영남권 인구가 2.54배 많은 겁니다 그 밖의 강원권이 147만 명, 충청권이 499만 명 그리고 제주권이 53만 명 정도가 삽니다 인구수로 보면 호남에 비해서 영남이 771만 명 많고 배수로 보면 2.54배 정도가 영남권이 더 크다 그래서 민초들은 이런 불만을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경상도 인구가 800만이나 더 많은데 정확하게는 771만 명입니다 검찰 빅포우라는 주요 요직은 다 전라도 출신들이 차지하냐 이게 나라냐 이게 김대희 씨의 주장입니다 오늘 공병호TV에 댓글을 남기신 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추미애 장관의 검찰 및 법무부 인사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희 씨가 드러낸 그런 불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것이죠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1월 8일 날 고위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있었고 1월 23일 날 차장급과 부장검사들에 대한 중간 간부 인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역 편중이 너무 심하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호남권 출신들이 너무 많이 요직을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수사를 담당해왔던 인물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의 성격이 강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고립시키게 하는 그런 인사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거의 요직에 호남권 출신들을 대부분 다 배치하는 그런 결정을 문정부가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 9일자 중앙일보는 1월 8위에 이루어진 인사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의 대학설로 불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에서 빅포우라고 불리는 검찰의 핵심 요직이 모두 호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이후로 따져보니 특정 지역 인사가 빅포를 독점한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장은 전북 무주 출신이고 법무부 검찰국장인 조남관 검사장은 전북 전주 출신이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부장은 전북 왕주 출신이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배용헌 부장은 전남 순철 출신입니다 또 비슷한 그런 논평이 1월 24일 날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행해진 이후에 1월 25일 날 펜앤마이크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새로 보임된 차장 및 부장급 직책을 호남이 싹쓸이하면서 지역 안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신규 보임자 33명 가운데 호남 출신 중간 간부는 13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39.4명이다 수도권 출신은 10명 대구 경북 출신은 6명이다 호남 출신이 13명 대구 경북 출신은 6명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 검사장금 인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빅4의 모두 다 핵심 요직의 호남 출신을 앉혀서 검찰 역사상 전례 없는 편파 인사라는 비판을 들은 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호남주의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제 서울중앙지검 가장 중요한 그런 기관 가운데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검사짜리가 4자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자리 가운데 2자리 50%가 1차장과 3차장이 각각 전남 출신입니다 이정현 신임 1차장은 전남 나주 신성식 신임 3차장은 전남 순천 출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청인 서울중앙지검도 50%가 호남 출신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겠습니다 아무튼 인사는 좀 공정해야 되고 겉으로 볼 때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국민의 통합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하죠 사람들 입에서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역 안배와 지역 준행 이런 부분에도 또 배려를 하고 또 신경을 쓰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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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